시작했어? 어 시작했어 오케이 어디로 들어가봐 어디로 들어가봐 라이브를 눌러 네 멤버들 라이브 한 번도 안 붙지 아니 무슨 소리야 너 그걸 모르고 딱 걸렸어 오늘 전에 최근에 그거 했잖아 최근에 뭐 했어? 최근에 우리 멤버들 멋있게 라이브했지 최근에 이 형 아니야? 몰라 최근에 가장 최근에 누구 했는데 형 아니에요? 몰라 나 언제 했는데? 나 순관 형이랑 한 거 맞는 게 맞네 그거 다시 전화해요 나 진짜 전화 바로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둘 다 한 번이야 잘 먹겠습니다 나한테 전화도 했더라고 나 진짜 바로 봤는데 출국 전날이어서 좀 정신없긴 했을 거야 맞아 진짜요 저 웬만하면 진짜 바로 갔거든요 야 음료수 마실 사람 여기 저요 저 콜라야 나 콜라 네 그 전화 누르자마자 1초만에 받을 수 있어 사이다 콜라 보낼 수 있어요 나 나 나 나 원래 광태현이랑 휴닝카이가 진짜 빨리 왔는데 이거 다 하나씩 하면 돼요 아 하는 거야? 응 귀엽네 땅콩하네 이거 복다라고 초 불자 네 네 카엘는 뭐 섬이었어?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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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유행와야지 트렌드를 모르지 요즘은 아니고 잠깐 유행했던 그런 트렌드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그래 어떻게 초나 부릅시다 저희가 올 줄 몰랐죠? 깜짝 놀랐죠? 단체도 있었죠? 단체는 몰랐어요? 어? 나 종료할 때 좀 이따 또 봐요 이랬는데 근데 나도 말했어 예상하셨을까? 둘이 엎드리자 하나야? 나 지금 전하는 거야 두 개야 하나 아니야? 하나 아니야? 하나야 하나 4 하나 있다 난 3이랑 다 있는 줄 알았어 이쁘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초바바이트로 생일 축하합니다 4살 된 거 축하해 초바바이트게더 축하해 4살 축하해 내가 불렀는데 자 다들 4주년 짧게 한 마디씩 소감 얘기하죠 그래요 그러면 말한... 휴닝카이 먼저 한번 우선 벌써... 놀랐어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벌써 4년이 지나가서 빨랐던 거 같아요 시간이 저... 좀 빨랐던 거 같아요 분명히 데뷔 때는 좀 느렸던 거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빠르게 이렇게 지나간 거 같아서 어느 순간부터 했어요 코로나... 그치... 뭔가 근데 벌써 4년이 지난 게 놀랍고 4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모아 분들 고마워 잘 들었어요 고마워 자 우리 모아 분들 또 이제 단체로 모였는데 자 모아 분들 다른 멤버들 소감도 궁금하죠 그렇죠 모아 분들이 또 축하를 또 많이 해 주셨어요 맞아요 축하를 되게 많이 해 주셨어요 실수를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어제 다 같이 찾아왔잖아 뭐냐 자 연준 씨 네? 소감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되게 맛있다 근데 이거 뿌링클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링클 오랜만에 모일 거 같아 근데 근데 진짜 본인 할 말만 한다 다 응 뭐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? 저는 소감 끝나기 전에 할게요 아 오케이 저는 근데 한 5분 전에 말하고 왔기 때문에 아 오케이 뭐라고 진짜로? 뭐라고 했어? 소감 얘기한 사람이 있죠 어쨌든 이제 4, 5년 이제 뭐 좀 딱 단체라도 볼 거지만 개인적으로 그래도 말하겠다고 하는데 형 진짜 길다 아버지 나 진짜 길다 나 진짜 길다 나보다 길다 이제 그러면 내일부터는 5년 차인가요? 5년 차죠 우리 5년 차야? 5년 차는 뭐 5년 차인데 신기하네 난 우리 아직도 신인 것 같은데 형 하는 거 보면 신인 것 같잖아요 솔직히 내가 할 말은 아니라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할머니 아니지 뭐였지? 뭐였다 여기 하지 마라 아니 아니야 아니야 둘 다가 땡길라고 모아 분들 또 드림위크도 잘 보셨죠? 거의 촬영한 거 뭐가 제일 좋았어요? 왜요? 그거 궁금하다 드림에서 뭐 진짜 많이 나왔던 안무 YPLES 맞아요 사진 사진도 되게 그 뭔가 앞접시로 써도 돼? 앞접? Y2K 느낌 어젠가 그젠가 잠옷이었나 뭐 그거 입고 했던 거 잠옷? 어 무슨 토크가 우리 아 그리고 쇼하우스였나? 맞아요 맞아요 약속 지키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다들 약속 기억나시죠? 아니요 기억 안 나 문 앞에 책 좀 가져가세요 아니 그 6번 약속이었나? 야 휴니가 추천한 애니메이션 보기 라이프 왜 약속을 안 라이프 인정 너가 추천하진 않았지만 라이프 인정 라이프 보고 있잖아 자 나머지 두 명 할 말 없어요? 뭐야 나는 왜 후배 껴주지도 않아 형은 약속 너무 잘 지키고 있거든 형은 합격이야 자연스럽게 두 명이라네 전혀 명예롭지 않다 그니까 하나도 안 뿌듯해 되게 올해 올해 왔느냐 올해 올해였나? 올해였던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끝나기 전에 지켜볼게 그래 Y2K 뜬 거 봤는데 범규가 진짜 아까 뭔가 Y2K랑 되게 잘 어울렸고 생각보다 휴닝카이가 너무 찰떡인 거예요 약간 뭔가 인지부 좋아하더라고 너무 신기했어 저는 뭐 이게 되니까 뭘 해도 다 잘 어울리죠 우리 엄마 아빠가 낳아준 내 얼굴이 유행 지난 옛날 얼굴이다 저 전화 좀 하고 올게요 이게 이렇게 돼 이게 이렇게 돼 진짠다 이제 하든가 이게 이렇게 돼 간만에 또 범규 부모님한테 인사 좀 드려야지 여러분 범규 부모님이 저 제일 좋아하셔요 이 둘이 제일 전화 많이 했을걸요 진짜 범규 어머님이랑 형이랑 저희 전화 많이 했을걸? 진짜 안 했네 근데 밤이라 안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엄마 나 위버스 라이브 하고 있는데 수빈 형이 내 얼굴은 유행 지난 옛날 얼굴 안녕하세요 어머니 웃기만 하시는데 웃기만 하시는데 아니 엄마 아니잖아 아니지 그래 맞습니다 최고예요 우리 집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연주희입니다 되게 즐거워 오십니다 되게 즐거워 오십니다 고고니 저 연주희입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 내 이제 또 라이브 하러 간다 지금 하고 있다 아 진짜? 어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 연주희입니다 엄마 뭐라고? 대구의 뭐? 대구의 자랑이라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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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을게 어머니 저 연주희입니다 들어가세요 왜 이렇게 어필하세요? 끊을게 너 내 이름 안 불러주시지? 어머니는 너 어떻게든 무시하시는데 너 그거 자랑해 너 그거 자랑해? 응 나 동의하는 분 늘 진짜 했어 라이브 중인데 진짜 늘 우리 범규 들고의 자랑이야 나도 하와이에 자랑해 맞아 맞아 맞지? 난 분당에 자랑하니까 분당 사람 아니지만 바람이 분당 깜짝이야 바람이 분당 바람이 진짜 와우 진짜 쎄하다 참치가 따뜻하고 싶은 드립이다 고급 드립이다 이제 슬슬 따뜻해지더라고요 맞아 맞아 미국을 갔다가 또 따뜻해져있더라고 이제 봄이라 또 난 봄이 제일 추워 별로 안 깼구나 날씨 따뜻해 근데 LA가 은근 춥겠네 오오 생각보다 추웠어 LA 비 왔어 나랑 태현이 뭐냐 수영하고 딱 나갔는데 진짜 수영장에는 한 10초 있었나? 벌칙이었어 그냥 진짜? 그 정도였어? 이동하는데 산에 눈 쌓인 거 봤어요? 응 그게 몇 년 많이 해? 깜짝 놀랐어 그 쌓인 거래요 나 진짜? 그게 진짜 눈이었어? 눈이래요 가짜 눈이겠어요? 나 왜냐면 나 예전에 미국에 있었을때도 나 눈 쌓인 거 맞아요 원래 LA는 잘 안 와 우리가 데뷔 초부터 약간 눈이랑 비를 좀 몰고 다니는 그룹이긴 했어 맞아 유독 LA 갈 때마다 비가 많아 컴백할 때도 항상 다 잘될 진조야 그럼 비우재그룹 그래 비우재그룹 LA 비가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바로 가드립니다 원래 비가 많이 오는 동네가 아니거든 응 다 그럴 정국아 실내 가서도 뭐 딱 우리 차례 직전에 형 유박이랑 비가 간 적으로 그러면 4명 중에 누군가 보다 응 내가 안 됐어 4명 중에 누군가 보다 생각하면 너무 속상해 일단 나 아니야 나인가? 어렸을 때부터 비 모고 다니는 사람 어? 너냐? 생각해보니까 나 어렸을 때 아버지 보러 LA 간 적 있거든 그때 비 오게 됐어 너네 나누나 정답 나누나 그래서 아빠 원래 LA 비 잘 안 온다고 그랬었는데 태현이 한 4번? 응 근데 이번에 그렇게 많이 온 거야 응 우리 왔을 때는 3위는 비 왔는데 그러니까 맞아 아니면 그러면 그때 태현이랑 연준이 형 갔을 때는 없었어 미국에는 그때 되게 화창했지 그때 이해가 없었는데 이거 케이크 먹어도 돼 나구나 나구나 형 지금 먹고 싶으라고 그래 아니 그냥 케이크 맛있겠다 나 사람을 무슨 뭘로 보는 거야? 먹고 싶은데 지금 너무 멀어가지고 말 안 하고 있다 내가 먹겠다고 하니까 빨리 잘라내달라는 의미로 먹어 이렇게 한 거 아니냐? 항상 원투데이 본 것도 아니고 이제 뭐 16년도부터 딸기 먹을래? 응 이걸로 먹는 거 아니야? 딸기는? 야 그것도 맞는 거 되게 맛있어 보인다 딸기가 진짜 잘 나와 진짜야? 응 이거 스카치 테이프 떼야 돼 스카치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잖아 형 어디 떼는 그게 있지 않나? 여기 몰라 못 찾고 있는데 못 찾겠는데? 야 이거 떼는 스타트 거기 있냐? 와 그냥 이걸로 이렇게 했다 오 찾... 아니야 형 지금 막무가내가 여기 예 다들 리액션이 형 확실히 형이 우리보다 세대가 좀 다르잖아요 혼난다 세대 맡고 싶다고? 아니 아니 그래 그 경험이 다르다니까 그 시각이 달라요 연륜이 말이 안 돼요 이것도 한번 가득하고 잘라볼래요? 이걸로 맡겼다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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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뭐 노하우가 있나? 이거? 뭐 이렇게 하면 되던데? 이렇게 하면 되던데? 형 90년대 생에 자르는 방법도 있어요? 90년대 생에 자르는 방법도 있어요? 나 잘못 들은 거 아니야? 어떻게 자르지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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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른다? 너 먹고 싶은 만큼 잘라 형 형 젠디젠디가 알아서 올게요 약간 이거 커비에 나올 법한 그런 템 같아요 그 비주얼이야 커비에 나올 법 커비 또 새로 나왔던데요 새로 나왔어? 뭐? 위였어? 위가 아직도 있어? 근데 그 위에 있던 커비가 스위치로 나왔대요 리메이크로 위가 그거 아니야? 맞아 그거 리모컨 같은 거 어? 말도 안 해도 어떡해 그거 아니야? 맞아요 에이전 메루투스 그니까 근데 이거 갖고 가세요 워낙 게임을 좋아했어가지고 오우 쏘리 좋아했어가지고 아니라 지금도 좋아해 지금도 좋아해 뭐해 야 깔아 있어봐 좀 답답하네 나 다 생각이 있겠죠 뭐야 없을걸? 정말 말 되게 좋은하게 한다 범규 생각해? 다시 전화해야겠네 다시 전화해야겠네 다시 전화해야겠네 우리 엄마 부정을 안 할 것 같아 왜 답답하게 잘라 아니 기다려봐요 아 스트레스 네 머리가 사랑하는 사람 먼저 떠주세요 오케이 야 너가 사랑하는 사람 먼저 떠줘 여러분 항상 제가 말하죠 여러분 자신을 제일 사랑하라고 엄마스럽게 쩌네 막히네 맞아 너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해봐 건강하다고 딸기 다 끌고 없어 너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해봐 내 다음으로? 네 또 나한테 또 이런 전화인가 여쭤봤어 아이 괜찮아 좀 배부른데 편하게 해요 와 일부러 자기 안 줄까봐 와 배부른데 이게 왜 안 줄까봐 귀엽다 귀여워 그냥 눈치를 보고 있는구나 눈치를 보고 있는구나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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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다 똑같습니다 한 명씩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 건 내가 할게 아니 아니요 제가 할게 내 건 내가 할게 조금만 해 조금만 조금만 아니 나 크림 많이 안 좋아해 아니 이렇게 아니 언제부터 크림 안 좋아했는데요 주문데로 받아보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봐봐 이거 해 봐 아니 이거 줄게요 이거 잘 알겠습니다 아니 딸기금도 뿌려져 있네 싫어 이거?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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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짠아서 그런 거 아니야? 잘 못한다 뭔지 잘 못한다 뭔지 맛있어 아 뭐해 아 근데 이거 큰 아아 아 뭐야 다 망가졌잖아 아 목소리 크면 이기는 줄 알아요? 그럼 제가 다 이겨요 응 너 ś 넌 정말 시끄러워 너 어딜 가져갈려구 ㅎㅎㅎㅎㅎ 이거 이렇게 nut 아 나 팔짱 끼고 싶어 우리 카엘이 여기 줄게 와 이거 맛있겠다 아니 저게 뭔데? 이게 뭐야? 아 아까웠어 여기 요즘 유행하는 거 나 잘 잘랐지 어 잘 잘랐는데? 형 안 먹어도 돼? 나 먹을 거지 내가 저거를 본인 입으로 저렇게 말하는 건 처음 보네 되게 사실 유행을 잘 빨아간다 난 지금 사라도 모르겠어 형 뭐 90년대 생긴 거 같은데? 아 점차 점차 되게 오늘 뒤를 쏙쏙 막네 너는 나이 안 먹어? 안물에 쓴 때부터 뭔가 오늘 날에 뭐야? 콜라가 이어져있어 콜라 쩔지 않았어 콜라나 이거 보면 어디서 흔들고 있을 텐데 형 꼬리 쩔지 마 내가 흔들고 싶어 펭이 야 야 이 수식이랑 같이 주면 어떡하냐 아 여기 끝이 나온 거구나 형 젓가락 부서진 거 사는 거 그러니까 뭐야 이게 뭐야 이거? 야 모아들이 뭐래요? 댓글 좀 읽어줘요 시작한 지 한 20분 만에 조금 처음 챙기는 거 같은데 이거 딸기에는 그럼 먹어도 되는 거야 너무 맛있다 늘 고마워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야 형 퀵 너무 맛있어 퀵 너무 맛있어? 응 형 무슨 케이크 제일 좋아해요? 나 이런 딸기 케이크도 좋아해 나도 형 너는? 나도 너는? 자연스러워 내 청춘에 있어줘서 고맙대요 침투려 야 들었어? 내 청춘에 있어줘서 형 뭐라 했어 방금? 내 청춘에 있어줘서 고맙대요 내가 더 고마워 야 나 읽으면 안 되냐? 나 들어와 수빈이 형이 또 청춘 집착하거든요 수빈이 형이 청춘 진짜 좋아하지 야 인지가 너무 좋아잖아 맞아 내 인생 잘해 꿈 꾸지 말라고 그래 진짜 진짜 아 이제 이랬어 맛있다 응 그리고 우리 콘서트 할때는 나 팬 라이브 할때는 나 그 아 그래 우리 빠져있는 청춘 할때는 나 엄청 하느라 너무 웃겼다니까 청춘 하자마자 둘이 빵 터지는 거 보고 나 진짜 숨쳐봤어 나 첫 아이돌이 되어서 고맙대요 와 우리가 첫 아이돌이래 신기하다 저희들의 첫 후화가 되어서 네 저희도 여러분이 첫 팬이에요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겠네요 응 저만 알아? 응 형 되게 멋있는 말이었는데 뭐꼬꼬 나는 처음도 좋지만 처음이 아니어도 되니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고맙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또 포장을 해주는 거야 아 아니 아니 형이 열린 있다 이것도 아니야? 아니 좀 거지 좋아 맞다 내가 위버스 댓글 얘기하다가 말했었는데 응 그 왜 야 니 나랑 갔을 때 아이오님 콘서트 갔을 때 드레스 코드가 있었잖아 원핸드 우리도 우리도 그런 거 정하는 거 어때 한번 어 재밌을 거 같지 않아? 그래 어 좋다 우리 드레스 코드 저희는 딱 말할게요 다 양복으로 빼입고 오세요 머리 색깔을 다 정장을 입고 그러면 진짜 너무 무섭겠다 다 정장 입고 오고요 그리고 다 올백 노란색 넥타이 매고요 그리고 다 올백해서 와주세요 막 말하는 거니까 듣지 않으셔도 돼요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개인 VF할 때 할게요 개인 위버스 라이브 할 때 아니지 그건 다 같이 결정해야지 알았어 결정해보자 뭐가 좋을까요? 너네 둘은 가만히 있고 이제 연준 휴닝 아이디어 내보시죠 그냥 뭔가 다 천사같이 그냥 흰옷으로 뭔가 다 이름이 예쁠 거 같지 않아? 조금 뭔가 다 같이 신호 짓고 있으면 조금 뭔가 아닌가? 오히려 뚫려나? 미드수마 같잖아 미드수마 같잖아 미드수마 너무 약간 생각만 하고 말은 안 오지 아니면 아니면 미드수마 여기 다 봤어? 이렇게 다 봤죠 너무 봤는데? 저희가 힙합인 곡들 있잖아요 다 같이 후드티를 입고 와서 힙합인 곡 할 때만 일쓰고 웃겨서 못 할 거 같은데 좋다 후드 후드 뭐가 있어? 에스코드 후드? 근데 다 잊을 법한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너무 희귀하지 않은 색인데 근데 다 같이 좀 부담없이 입을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형이 그때 주황색 우산 가잖아 주황색 우산에 주황색 번거로 우리 앨범이 약간 피터팬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 초록색? 거기 애들 보면 다 맨발이거든? 다 맨발로 오는 거 맨발로 오는 거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신발 안 신고 다 같이 오는 거야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아니지 박수 칠 때 발박수로 안 와 이렇게 위로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발박수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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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탠딩을 이제 돌고다 붙어서 이렇게 파 엄청 파야 뭐야 이거 진짜 못생겼어 좋다 무슨 포인트야? 뭐야? 나쁘지 않아 뭐야 뭐하들이 그냥 하지 말자 형 하지 말자 오케이 나중에 좀 더 생각을 해보자 그냥 뭐하들 편한 거 입고 이번 거는 그냥 일단 편하게 입고 오세요 다음에 한 번 더 맞춰봅시다 있잖아요 뭐요? 진정해 후크 선장처럼 모하봉을 이렇게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손 한쪽은 손 안 보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데? 사실 후크 선장이 선혁이라고 맞아 모하봉 선장 모하봉 선장 물구나무 써서 발박수로 너무 웃겨 이거 크랭크 누가 먹었어? 진짜로 나 아님 나 이럴 때 열이 확 흘렸네 나 아님 나 아님 나 아님 형이에요? 나 같지도 않아요 너냐? 잘 먹었습니다 너야? 너 언제 먹었어? 언제가 되었냐? 나 몰래 이렇게 가져왔어 진짜로? 나 아까 위버스 라이브 전부터 저 혼자 시작하면 내가 모하겠다 지금 내 뱃속에 잔 있어 4주년이니까 4주년이니까 아니 뭐하래 아니 뭐하래 범규야 난 너랑 소리 그렇게 지를 때마다 스트레스가 확 확 오른다니까 열이 확 확 오른다고 내려요? 보다 좋은 방법이네 그게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고맙어요 진짜 현명하다 우운 연다? 꿀팁 그런가? 응 진짜 근데 저도 깜짝 놀래요 너가 뱃고 오? 이래? 네 가끔 거래서 탁국 끼래요 깜짝 놀래요 뭐 재밌는 거 찾으셨어요? 수빈 씨 근데 수빈 씨가 읽겠다고 가져가서 가져가서 그냥 수빈 씨만 읽고 있네요 이쪽은 뭐요 생산정의 대표이기는요 연준이 오빠랑 띠동갑이에요 좋은 질문이네 오늘 왜 이러지? 짱날라 그러네 좋은 질문이네 띠동갑이면 몇 살이요? 11년생인가? 근데 위로 나랑 띠동갑일 수도 있지 오빠라고 하는데? 원래 오빠면 신분이래잖아 맞아 나 나보다 펜사 때 나보다 나이 많으신데 나한테 오빠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약간 신기한 게 저희 펜사 때 저희보다 연상이신 분들이 오빠라고 불러도 돼? 이렇게 물어보시고 맞아요 저희보다 연하인분들이 안 말해도 돼?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약간 원래 다들 나이와 반대되는 뭔가 그런 걸 하고 싶어 하시지 않나 남의 똥이 너 부부인다 나도 어렸을 때 빨리 나이 먹고 싶었는데 지금은? 먹어 형 지금이 좋아요 나도 23 나 벌써 만났는데 없더라고 형만 형이 돋나 싶어서 나도 23 먹어봤어 24도 먹어봤고 25도 먹고 있잖아요 좋네 시간에 먼저 앞질러 가고 있네요 아니 뭐가 묻어갖고 진짜로 뭐 좀 찾았다니 시간에 앞질러 가고 있어 아니 같이 가고 있잖아 그냥 내가 빨리 태어난 거야 내가 앞질러 가 시간을 달리는 소년이야 뭐 내가 뭐 타임머신 탔어? 아니 좋네 좋지 25살 좋아 좋다고 나 안 될 거 같아 여러분 저희 시차 있어요 시차? 시차? 아 맞아요 저희 시차 있어요 그게 뭔 소리야? 시차 적응하고 있다고 아 적응하고 있다고 나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좀 갑자기 그래 원래 이게 하루 적응한다고 하루 잘 잤다고 바로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와 제가 오늘 아침에 진짜 피곤했거든요 아니 노트를 몇 개 찍으면서 내가 아침 진짜 스킬이지 이렇게 근데 막 모아분들이 막 우리 잠 안 자면 텐션이 막 나 이거 말 하잖아요 제가 오늘 안무 레슨을 하면서 내가 진짜 피곤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느꼈어 괜찮아 나도 웃긴 했어 여기 한 번 거쳐야 돼 중간에 한 번 죽었다가 해탈의 경지에 올랐을 때 근데 그 다음은 기억이 잘 안 돼 맞아 맞아 나 그러고 아무래도 끝나고 뻗었다 나 그러고 아무래도 끝나고 뻗었다 좋은 댓글 읽었지 4살 된 기분이었더니 더 많이 했다고 더 많이 했다 그럼 진짜 형 형 형 내가 이렇게 형 형 형 형 형 형 진짜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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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할 뻔했잖아 욕한 중이야 앞니까지 치워놔 도로 삼켰어 깜짝 놀라갖고 웃겨라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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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해봐 나 4살 때 말 잘했다 4살 정도는 어느정도로 말해? 할 말은 다해? 몇살부터 말할 때? 몰라 근데 보통 기억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말한 거 같잖아 나도 4살 때가 나 내 기억이 5살 때부터 기억나는 거 보니까 그때부터 말한 거 같아 난 태어나면서 오 마이 기억하는데? 오 마이 내 아들이 이게 누거를 태어나자마자 이게 누거를 아까 인생의 첫 기억이 뭐예요? 저 그때 태어나고 이제 병원 나오면서 의사님한테 고생하셨어요 어쩐다 어쩐다 고생하셨습니다 나는 안정화 선수 골능도 그때 기억나지 5년생입니다 나 딱 4개월 됐는데 다 같이 축구 보러 가서 딱 그거 반짝 키 쓰는 거 눈물 한 방에 돌렸는데 기억나 난 어머니랑 같이 하와이에 있는 너무 예쁘더라 나 하와이에 두 달 있었잖아 형은요? 나? 나 지금 분위기 좋으니까 잘 살리네 이거 부담된다고 나 있어봐 나 그때 뭐가 있었지 나 같이 와요 넘어가자 나 그때 노스트라나무스가 지구 면역한다고 예언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형 99에서 이제 005 먹을 때 맞아 맞아 그 0000 0000 형이 그랬어 그때 어렸을 때 좀 무섭더라고 근데 뭐 잘 살아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수근이 형 제일 중요해서 우천 옥수수수염차 저혈당 못 먹는다는데 네? 옥수수수염차 저혈당 저혈당은 못 먹는다고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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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한테 관심 갖지 말하던데 내가 수빈어 해석한다고 태현이가 약간 저랑 사람들 사이에 좀 이중 통역을 많이 해줘요 그냥 한국어로 얘기해도 수빈이 형한테 통역을 해줘야돼요 수빈이 형이 한국어로 얘기해도 그것도 통역을 해줘야돼요 태현이가 좀 수빈어를 잘해요 바빠요 네 오늘 일본어 수업 있었는데 아 오늘 되게 바빴어요 수빈이 형이 쌤 바로 옆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듣지 싶을 정도로 제가 말을 잘 못 들어요 아 그럼 3개국어를 통역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일본어 한국어 수빈어? 수빈어 이렇게 카 카요 타요? 차요 나도 답답해 단어 실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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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망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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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한 거예요 그래도 단어가 뭐예요 실망이라고요 실망이 뭐였지 일본어 그거?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또 카나즈라? 어떤거 어떤거? 카나즈라? 카나라즈? 아 그거는 갑자기 갑자기인가? 뭐였지? 기억이 안 나 갑자기가 아니라 반드시 아니야? 아 맞아 반드시 반드시 카나라즈 실망이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그거 모아본 중 한 명이 이제 쳐줄 거예요 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걸 배웠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뜻을 말해주려고 시빈씨 실망이에요 이랬는데 저한테 한 말인 줄 알고 왜요? 뭐래요? 상담 뭐래요? 어 한자 말고 한국어로 써주세요 한자만 알 수 있는데 들으면 기억나 인거? 아 이상한 알겠어 한자 아니 한국어 혹은 히라가나로 맞아 히라가나로 그리고 여기 강자추 어디있지? 너무 맛있네 이거 뭐 어딜 거예요? 한자만 뭐였지? 실망? 실망하다 야 너 왜 뭐 빨려 들어가겠다 뭐냐 뭐 이렇게 실사 이렇게 다치면 있는데 내가 또 아니야 뭔가야 있었는데 수빈님 갓까리 있어? 맞아 맞아 갓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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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콜라 있어? 갓까리 맞아? 맞아요 오늘 갓까리 배웠습니다 갓까리 저는 오늘 그거 배웠어요 원래 캣코데스 했습니다 거절할 때 쓰는 거네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태현이가 많이 배웠는데 한 20개 배웠는데 그중에 이것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꼭 지 같은 단어만 응 태코데스 무슨 얘기 할까? 이거 진짜 해봤어 이거 그거 아니야? 포... 포칩 아니야? 이거? 포칩 칩 아니야 무슨... 근데 권태현이 뭐야? 권태현이야? 권태현 권태현 유명한 친구지 권태현이 뭐야? 권태현이 뭐야? 권태현이 뭐야? 얘가 방금 아까 라이브 하면서 인형 이름을 줬는데 약 없구나 인형 이름이 권태현이야? 어 왜? 그 인형이 건빵처럼 생겨가지고 권태현이 건빵에다가 태현이 지금 권태현이라 내 건 없어? 나도 없어 안타깝지만 나머지 세 명은 없어 왜? 인형 안 아쉬워 인형 붙여주면 힘들 텐데 나 그래서 권태현 막 스파이크 날리고 왔거든 태현아 스파이크 하면서 인형 야 태현이는 못 이기지만 너는 이길 수 있다 이러면서 나 괴롭겠어 저주 인형이야 모아 모아로 다행시 해달래요 먼저 하세요 먼저 이기했습니다 이렇게 모아 모아 이렇게 네 글자니까 네 명이서 한 글자씩 하면 되겠다 진짜 맑은 소리야 모아 모아 그러면 또 뭐 NNG 하면 또 우리 범규가 더 잘하니까 그래 모아 모아로 다행시 한번 해볼까 그러면 모아 모아 김으로 하죠 모아 모아 김? 어 뭐 모두모두 아침 일찍 일어나시고 뭐 뭐 늦잠 잤다고 해서 너무 또 금방에 나오지 마시고요 아주 여유롭게 김 김 나는 이거 살렸다가 온다 나 이거 잘했어 아류 사람은 재밌다 모아 근데 모를 나 아니 아류 뭐야 레지가스 몰라 레지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아니 저거 왜 이렇게 아니 저런 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저게 똑같은 글자 이렇게 여러 번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저거 어려워 저게 혀만 떼면서 얘기하는 거 같아 다가가가가가가가 포켓몬 울음소리에요 여러분 진짜 드림미크 사진 중에 각자 리즈 시절 질문에 멤버들 답변을 받나요? 뭐라고 했어요 다 몰라요 나 항상이라고 했던 거 같아 나 유지시라고 얘기했지? 나 항상이라고 했지만 금발대라고 했던 거 같아 금발먹이 그건 몰라 나 유지시도 몰라 나 제바온 때인가 응 근데 그때는 다 잘 됐지 제바온 때는 진짜 맞아 응 진짜 진짜 살이 싹 빠졌잖아 응 다시 생각대로 그거는 미친 노래였어 와 그거는 난 아직도 혼자 들으면서 눈물을 해요 그래 진짜 명곡으로 나 리즈 시절 나는 미래로 했어 미래로? 아직 안 왔다 아직 안 왔다 안 왔다 이렇게 안 왔어 몰라 멋었나요 범규는 지금이라 했대요 희시 굶는 것 봐 지금이 리즈면은 조금 지금의 순간 형 뭐라고 적었는데 몰라 전 뭐라 했어요? 이게 수급을 되게 금방 일찍 받은 거 같아 맞아요 이거 쓴 지가 좀 오래됐어요 사실 드림이크 촬영을 1월 출 때 네 맞아요 1월 초에 했어요 1월 초에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사진 촬영하는데 진짜 추워서 그리고 아 맞아 야호회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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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그 자전거 탔잖아요 그 그 자전거에다 혀 대신 거 붙었어 아니 왜 돼? 그럼 이러고 타? 손 젖어 있었으면 붙었어 진짜 어 그냥 떼면 안 돼 맞아 이거 침 뱉어야지 맞아 침 뱉고 따뜻한 물로 구워야 돼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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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는 거 같은데 나 아니 괜찮아요 형 뭐 해? 뭐라고 해? 나 중딩 때 리즈라고 했대 잘 모르는데 형 중딩 때요? 연준이 형은 뭐라 했어요? 그 이상한 여기 토끼 띠띠띠 그 때 아니야 나 졸업사진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졸업사진 졸업사진 괜찮게 나왔어 나 중딩 때 되게 좀 생겼었어 그래도 그러니까 어떻게 나 진짜 형 초등학교 졸업사진 졸업사진 근데 진짜 사람이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바뀌지 싶었다니까 모아분들은 아직 무너가 빠지는 거지 초등학교 때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뚱뚱했었는데 아직 무너지 아실 거야 아셔 아니 진짜 근데 만화 속 캐릭터 같다니까 완전 만화 캐릭터 같다고? 되게 통통했는데 뭔가 맞아 맞아 갑자기 훈남으로 바뀌어가지고 뭐 어디 예쁜에서 나올 법한 그러니까 진짜 라는 소설 추천 연준이는 영얼로 때 맞네요 아 맞네 실물이 가장 멋있는 잘생긴 멤버 하나 좋다면 다 같이 한 번 손가락질 해볼래요? 아 잠시만 손가락질 하고 있는지 그렇고 뭐라 해야지? 가르치기? 그래? 가르치기? 그러니까 이거를 조건을 정확하게 해매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어디 했을 때지 아 했을 때 아니요 아까 민낯이지 민낯으로 하자 민낯인데 그러니까 뭐 화면 대비 실물이 낮다가 아니고 그냥 실물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딱 이 실력표 아 오케이 오케이 화면 대비가 아니고 그냥 진짜 이 그냥 절대값 응 절대값 오케이 아 이거 화면에 비해서 낮다 그걸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실물 봤을 때 누가 제일 잘생겼다 오케이 대신 민낯 나 빼고 본인 빼고 본인 빼고 고민 좀 잠깐 해볼게요 본인 빼고 잠시만 빼고 하면 없는데 뭐 이럴까봐 빼자 이리와 이 조건 걸었는데 본인 얘기한다 바로 저기는 딱딱하자 혹시 머리색은 다 같이 흑발일 대로 제안을 해볼까요? 그래 그래 그거 가만히 해 그치 이거 약간 탈색 멤버들이 좀 굴라 굴라 맞아 이거는 맞긴 해 헤매 안 하면은 탈색하면은 탈색한 사람이 좀 힘들어요 본인을 뺀다라 그래 흑발일 때를 가정하고 실물 실물로 갔을 때 야 어렵다 야 할까요?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나 제가 봉규 했고 네 태현이가 연준이 했고 연준이 형이 저 했고요 감사합니다 봉규가 태현이 사실 휴닝이나 휴닝이에요 다 나왔네 제가 휴닝이 했을 때 아니야 그러지마 그러지마 나 휴닝이한테 그러지마 아니야 그러지마 그러지마 차라리 네비 더 좋아 이렇게 네비 느는 게 더 좋아 그눈님이 죽었어 이미 끝났어 선뜻한 순간부터 이미 각오했다고 그눈님이 죽었어 전체로 죽었어 아니 이유가 있어 카이 아니 너 머리가 너무 웃겨 맞아 머리가 길게 아니 근데 다 잘생긴 근데 너는 좋아 나는 스타일링을 제가 조금이라도 했음을 포함해서 난 카이 하려고 해 그러면 인정 그러면 야 이렇게 말을 좀 질문을 살짝 바꿔보자 화면 대비로 봤을 때 그 잘생김의 폭이 갑자기 커지는 상황 실물이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낫다 이거 잠깐 고민해보자 나 빠져도 돼 이제 근데 멤버들 다 화면 잘 봤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돼 나도 그렇게 생각 안 돼 나도 멤버들 실물이 더 왔다 생각해 나도 다 나도 너 아닌 사람이 있는 거 같은데 딱 걸렸는데 지금 속으로 누군데 오는 게 있다 지금 딱 걸렸는데 오케이 자 하나 헤매했다고 치고 이거 한번 더 잘해 아니야 아니야 화면으로 봤을 때 되게 괜찮은 거 근데 화면에 나왔을 때는 거의 헤매했을 때니까 맞아 화면 대비 실물이 훨씬 더 헤매를 할 때 그러니까 헤매고 헤매를 했을 때 지금 이거 실물이 더 잘생긴 것도 중요하고 화면에 못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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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래야 그게 대비가 크니까 잠시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? 그러니까 그 잘생김의 폭이 실물로 가했을 때 제일 커지는 사람 뽑은 거 같고 오케이 오케이 다 준비됐어?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선택 받으면 좋은 건가? 장단점이 있는 거지 장단점이 있는 거지 모아들이 이제 접하고 있는 미디어보다 훨씬 잘생겼다 라는 증거지 아 그걸로 생각하자 그걸로 생각하자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아 이게 나는 아 아니요 아닌 거 같아 뭐 아니 아니 이게 다 치웠는데 그게 더 사극적인 거 알아요 개혁하일 때 다 이거 안 돼 차이가 아니라 왜냐하면은 나는 멤버들 화면 다 잘 나오는 거 같아 오케이 그것도 맞아 나는 연준이 형 찍었어 나도 일단은 난 카이 넌 연준이 형 근데 실물 갑이라고 생각하나보네 그냥 이렇게 뭔가 찍은 거 보면 근데 왜냐면 나도 나인 게 나는 화면이 진짜 안 맞는 거 같아 맞아요 아니 아니 화면 그래도 다 잘 나왔는데 그거에 비해 이제 그런 거지 난 너무 가끔 나 너무 그 주사위가 심해 나와 아니 그래? 난 딱히 멤버라는 거 못 느끼게 형은 태현이 고르니까 태현이는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더 나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응 실물로 진짜 꼭 봐야 그럼 오케이 보러 오십시오 네 전 연준이 형 뽑은 게 연준이 형이 갖고 있는 이 장점들이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면은 남들이 안 갖고 있는 장점이 되는 것 같아 예를 들어 피부 연준이 형 피부 진짜 좋는데 솔직히 화면에 피부 다 좋게 나가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진짜 실물을 봤을 때 확 좋아 맞아 맞아 그리고 또 프로포션 팔다리 길고 이런 것도 솔직히 다 밑에서 찍고 다 길어 보이잖아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정말 그게 다 고드라지는 그렇죠 다른 조사 열심히 준비하셨네요 그런 느낌이지 뭐든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난 카이 찍었어 왜냐면 얘가 피지컬 좋지 얼굴 짝지 얼굴 비대친 거의 없지 맞아 카이 진짜 피지컬 없어 그래서 가끔 보면은 얘는 진짜 잘생겼다는 생각을 속으로 하는데 괜히 이걸 입 밖으로 꺼냈다가 큰일 날 것 같더라 우리는 서로 잘생겼다고 얘기하면 얘기해주면 안 돼 안 하는데 진짜 잘생겼다는 생각을 막 이렇게 시상식이나 이런 데 보유하기 전에 보면은 많이 그리고 카이처럼 생긴 사람은 없어 그게 제일 큰 장점이지 왜? 3명 있잖아 2명이나 있잖아 2명 2명 더 있지 2명 있지 다 다 똑같이 생기잖아 다 똑같이 생기잖아 그렇네 네 나 그래서 나중에 나 뭐 다치거나 부장 입을 때 나 대신에 쉴 사람 분명 더 있어 왜? 대신 세워 야 음악 때도 안 꿀이로 좋은데?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맞지? 휴가 때마다 암호 하나씩 알려 놔라 아 오케이 오케이 암호 알려줘 그 둘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이상해 너도 대신에 아플 때 대신에 아 그래야지 나도 대신에 근데 저는 멤버들 다 질문이 더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나도 가도 가 응 나도 멤버들이랑 하도 같이 있으니까 잘생겼다는 거 안 해봤는데 진짜 잘생겼어 가끔가다 약간 깨달아요 오 잘생겼구나 또 세상스럽게 다 말하고 있네 이래서 배수연은 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나요? 뭐? 배수연은 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나요? 근데 이건 각자의 또 취향이 있는 거야 또 이건 오 이걸 이렇게 왜냐면은 연준이 형 뭐 이 확보한 스타일이 있지만 내 스타일은 아니야 수령 차라리 그냥 연준이 형 제발 취향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나는 연준이 형은 내 스타일은 아니야 그래 이것도 하자고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뭐 어떻게 해줬어 연준이 형 제외한 거야 그거 하지 말고 진짜 이건 내 스타일 아니다 싶어서 아 그게 낫다 이게 낫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입고 다니는 룩을 내가 입는다면 진짜 최악일 것 같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이거 장난식으로 하는 거니까 진작에 맞지 말고요 아 재밌네 야 재밌다니까 이거 재밌다니까 이거 재밌다니까 아니 친하니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브라들 터질까 봐 아 그럼 해볼까요? 저는 벌써 정했어요 나도 벌써 정했어요 왜 나를 보고 있어요?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나도 정하긴 했어 이렇게 자 그럼 하나 둘 셋 죽고 싶어요? 야 투표가 근데 고정인데? 투표가 좀 공평하게 나왔다 공평하네 근데 니 왜 안 와 옆에 공교? 전 뭘 입어도 어울려요 어 아니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어떻게 해 앞으로 공교 코디 니가 알아 아 오케이 생각해 나도 휴닝 아 왜냐면은 아디다스가 버려 찢어진 아디다스 바지를 입었을 때 어 나는 목살이 돼요 그것도 패션 아니 난 짜증 난다고 아니 피지컬도 좋으니까 맨날 그냥 똑같은 바지를 똑같은 후드티만 있잖아 맞긴 해 맞긴 해 맞긴 해 It's fashion 야 너 연습생 때도 그랬나? 연생 때는 상어 나 연습생 때는 안 그랬나 상어, 상어,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 나시 난 스타워즈티가 좀 레전드긴 했어 나는 연습생 때는 야 연습생 때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아 연습생 때는 진짜 진짜 둘 다 아니었어 근데 케찹, 짱구, 짱구 패션 오히려 내가 연습생 때보다 낫다니까 짱구 패션 오히려 많이 낫는 거야 아니 근데 그때 오히려 좀 챙겨 입고 다녔던 게 그 숙소에서 회사까지 걸어가잖아요 아 맞아 맞아 그때 마주치는 사람들 의식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직장인이었잖아 그냥 아 그래도 그래도 그 약간 그리고 각각 밴드도 있고 그 문 앞에 팬분들도 있었고 항상 아 그렇겠다 그리고 뭐 그 회사 직원분들 그때는 솔직히 잘 보이고 싶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오히려 그때도 많이 찍었어 그때 내일마다 막 어떻게 입고 가지? 되게 신경 많이 썼었는데 유진은 뭐 그냥 차 타고 와 와 이래가지고 텔레비터 딩동 좀 건매도 막 주다가 밥 한 끼 먹고 또 건매도 막 주다가 또 어떻게 퇴근하고 그러니까 굳이 이제 뭐 그냥 연습복 입고 오면 되지 맞아 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I don't care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면서 그냥 슈린이 있고 저 윤팝이지 멋있어 또 짖고 그치 좋습니다 그럼 캡처탱 할까요? 이제 캡처탱 할까요? 형 이거 형이 이득 보자고 이거 질문 한 채원이었는데 둘 둘이나 하는 표가 그러게 날 안 뽑네 여기 캡처타임 포즈 그럴까요?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 하자 왜? 그거 뭐해? 4주년 4주년 좋아요 왜요? 뭐 90년대에서는 이해 못하겠어요 나 봐봐요 다 기분 좋게 하고 있네 차이를 못 느끼겠어? 사과를 줄게 진짜 죄송합니다 어폴로자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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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폴로자이즈 맞잖아 뭐야? 까먹었어 아폴로자이즈 아폴로자이즈 어폴로자이즈 어폴로자이즈 어 오케이 그리고 그리고 뭐지? 4년 동안 우리를 응원하고 사랑해 주신 모아 분들 왜 아폴로자이즈 되게 수시가 웃기는데 결국 하트네 하트지 아폴로자이즈 아폴로자이즈 정말 우리 모아 분들 없었다면 맞지 4년 동안 행복하게 달릴 수 없었을 거 아 그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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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하게 달리는 게 아니라 모아들이 없었으면 저희는 지금 여기 없었을 수 있어요 달릴 수 없었어요 네 어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거 있는데 저 승관님이랑 라이브 하다가 세븐틴이 약간 그런 거 하잖아요 팬미팅 때 그 안 어울리는 노래 멤버마다 받아갖고 그걸 타더라구요 안 어울리는 노래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데 저도 사람들이 막 대치타 이런 거 안 어울릴 거 같다고 해갖고 오오오 근데 이 사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떨 거 같아요? 내가 약간 휴닝카이랑 연준이 형은 뭘 해도 어울릴 거 같아 저 나는? 나도 두 명은 안 어울리는 게 없을 거 같아 태수빈의 대치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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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준이 프리티걸? 어울릴 거 같은데 괜찮을 거 같은데 연준이 형이 남찌 안 어울리는데 연준이 형이 난 진짜 안 어울리는 게 없다 휴닝카이 몸매 이거네 와 찾았다 안 어울리긴 하네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이거네 야 이거네 와 슈가 화가 왔어 나도 휴닝이 형 휴닝이가 못 살리만한 게 뭐 강태현 슈패아이래요 아 저렇게 폭이 넓은 거야 아 안 어울리는 노래 와 대박이다 그렇네 진짜 안 어울리긴 하네 나도 궁금하다 근데 뒷목 아파 신기하다 그러니까 휴닝카이 몸매가 너무 크다 와 나 진짜 못해 정말 가사부터 안무까지 너랑 하나도 안 어울려 화만 연준이 형 뜨는 건 다 어울릴 것 같은데 연준이 형 치어럽 아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연준이 형은 치어럽 이런 거 잘하지 연준이 형 돌핀 이런 것도 잘할 것 같고 연준이 형 건 좀 찾기 힘드실 겁니다 강태현 바나나 알러지 원숙이 안 어울리긴 한다 약간 오마이갓 선배님들과 그런가 봐 그런가 봐 은근히 즐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 은근히 재밌어 하거든요 한번 재밌게 할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재밌겠네요 언젠가 우리도 그래요 아 진짜 리버스에 남겨주세요 여러분 저도 궁금하네요 저도요 한 60살 디너쇼 때 한번 합시다 아 진짜 진짜 실제로 커버를 하는 거야 네 진짜 몸에 커버할게요 휴닝카이가 몸에 커버할게요 60대가 야 재밌겠다 재밌긴 하겠다 녹음도 다 받아와야 돼요 잠시만요 그럼 휴닝이가 몸매 가사를 그럼 니 옆에 쓰면 비혼생일 거 해야 돼 아 진짜 노랑패드님 80살 녹음 받아줄 수 있겠지 채팅해보자 채팅 헐 그냥 호흡 여기서 언올리요 추천하는 거는 누가 어울린다고 언올리를 이건 좀 이건 살릴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언올리? 검규 잘할 거 같은데 wells 나 범규 잘하겠다 뭐 그냥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우리 런가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뭔 느낌인지 화가 안네요 네 이제 휴닝카이 몸매 이런 거 하니까 딱 알 것 같네 와 진짜 모아가 수상에 너무 안 돼 휴닝카이 몸매 상상 나중에 한번 우리한테만 특별히 해줘 오케이 오케이 우리끼리만 보자 형들 대치타 나도 연습해 볼게 너도 스팸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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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이벤트들 우리도 언젠가 이런 거 재밌는 거 해봐요 여러분 팬미팅 이럴 때 진짜 진짜 재밌게 그러니까 이건 맨 마지막으로 이게 하이라이트다 진짜 진짜 어이깝다 네 모아분들 저희 이제 또 가봐야 돼서 이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리더가 또 마지막 인사 한번 싹 하고 또 이게 맞지 사실 이게 맞지 진행은 자기가 다 하는데 다 넘기고 있어 그러면은 네 여러분 벌써 뭐 이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으면 저희 4주년이 왔는데요 뭐 4년 동안 그리고 또 최근 부터 응원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이제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 함께 할 날들이 더 길길 기대하면서 저희도 모아분들 믿고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좋아 우리 같이 열심히 해요 파이팅 파이팅 네 지금까지 추모 로봇 추모 로봇 추모 로봇 추모 로봇 안녕 안녕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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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디있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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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랑 으 으 으